자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부루마부터 만납시다 부루마 어딨니? 저 선글라스 아저씨 아이템 줄 것 같은 느낌이야 어우 진짜 주네? 잠깐만 필요하우 차 박살내고 다닐 수 있나? 아 안되네? 그럼 날면 어떻게 돼? 어디 보자 진저타운 진짜 겁나 아깝다 맥과 밉사이가 너희가 세일하니? 안하는데? 누가 세일하는거니? 아 너희가 캐스트였어? 로봇에게 습격당해 자 야야 잠깐만 아 로봇 따위한테 내가 지지 않겠지 넌 왜 소리가 없어? 아 얘네 서브라서 대충 만들었나보네 네 내외좀 볼까? 어 잠깐 꽤 쎄잖아 망했는데?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야 대충 너무 후하게 쏘는거 아니냐? 아이템으로 먹자 어쩔 수가 없다 진작에 채울걸 400원밖에 안하는데 이거 얼마나 아끼된거야 내가 어디 어딜가 이씨 도망가 쟤부터 옆에 있는 이녀석부터 옆에 있는 이녀석부터 예에이 예에이 1200경험치의 레인보우 오브 레인보우 오브를 서브나 베인 때만 주네 로봇이 망가쳐졌습니다 로봇 잔해라도 모으세요 해먹는 꼬마에 썰어드리고 싶다 메시키아족의 왕자님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네요 고맙다 고맙다 오 16캐스트였구나 이게 캐스트 레벨 높은거죠? 레벨 녹아다 해야되나 나 진짜? 근데 레벨보다 훨씬 높네? 오 야야야야 대박 개대박 얘네 다 이제 건설 쪽으로 들어가네 요리도 잘해 얘네 얘네는 뭐 트리오니까 뽀로서도 있을거 아니야 야 대박인데? 레벨업 했다 레벨업 했다 아까운 아이템 얘네 셋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너 뭐 있냐? 피라오 일당이 제일 보너스가 높네 야 좋은데 얘네 여기다 그냥 얘네 여기다 고정해놔도 되겠다 저 만들고 나오고 전까진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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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건 안풀렸고 피버 발생률이 낮지않을까 피버 발생률이 낮지않을까 다음날 14랭크인데 다음날 14랭크인데 14랭크 좀 많다 초기치 필요없고 요리에 많이 찍고 싶은데 애매하네 배틀 경험치 20랭크 필요하고 아유 흉악제트 이 정도 되겠다 재밌다 재밌는데? 크게 손들기 어려운 게임인데도 잘 만들었는데 재밌어서 잘 뽑아서 수행이나 하러 가죠 계속 못했는데 저희 아저씨 갤비 넣는건 누가 생각되는거야 아이템 내놔 어딨어 야아 사슴 고기를 받쳐라 됐구만 찰빈 게빈 음 가자 아이 나보다 훨씬 쎈데? 야 왜이렇게 쎄? 일단 쟤부터 죽을 생각한다 어렵게 가지 말고 아 저기 기술이었어? 나 스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뭔가 쏠라 그래 뭔가 쏠라 그래 쟤 아 야 이거 아니야 너무 쎄네 어우 야 이거 뭐야 야 원기 먹어 원기 먹어 아이템으로 간다 아 나도 멈춰 있으면은 그렇지 하나 끌고 간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거 아니야 어 겁나 세 미친놈이 데미지가 나라 꼭이 달라 레벨차이가 나니까 하게 그러면 하겠구나 1대1 고동원 만들면은 지지 않을 것이야 좋아 어? 오반줄 약하겠지? 어우 35,000이요? 물 때리면 안 지겠지 어우 그렇네 기술이 아 잠깐만 뭐할라고 뭐할라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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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RPG에 이야 이야 어렵지 않아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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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근접이네 피콜로가 문제 피콜로가 딱 돼 지금 지금 아 야 뭐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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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거이거이거이 너 너무 위험한거 아니니? 오우야 김시갈씨 박힌 느낌이 다르잖아 잠깐만 잠시 혹 Month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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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러냐고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야 어 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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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이아 brainstorm 그만해, 내 잘못했어 어 전까지 먹이지 나랑 너랑 같은 비슷한 기술인데 구기체가 이렇게 심해 초대면 다 그렇게 돼? 오, 야, 이걸? 모든 듬뿍서 써봐야 겠다 아 이걸로 이걸로 캔스 안 끊어져? 아 야 아 진짜 그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스턴 넣고 저거 때리는 거 어우야 이제 가는 거니? 딱 써 딱 써 준비해 초마삼각 와 이렇게 빡셀 줄이야 체력을 회복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구만 초마삼각 그러면 찍은 거야? 그냥 찍혀졌네 이건 랩이 몇이야 아 소비량이 증가가 되는구나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왜 4랑 3랑 저렇게 돼 있는 거지? 초마삼각 마삼각 이렇게 쓰자 초마마 여기서 뭐 할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가면 되겠다 마커 찍지마 카메하우스 카린탑 가면은 카린이 안 줄라나? 그거? 카린님 주세요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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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야 아이템 좀 받쳐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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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냥 가자 시간이 아깝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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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하우스 아 체력이 또 애매하네 잠깐만 잠깐만 맵 이렇게 단초를 했니? 혹시 무수고 가자 저도.. 너도 이거 다행힝 맞아 내가 원하는건 그냥 님.. 하.. 귀 없는 것 봐 음... 로봇이랑 같이 나오네? 오오... 좀 올려놔야되나 진짜?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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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얘네들? 오오... 예... 엄청난 데미지 야... 미친... 떡잎녀석 아프잖아 뭐야 900에 오브... 330개 어...좋아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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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짐승고기 좋구요 주먹으로 뿔 수 있냐? 기파로 만드는 구슬을 못파나? 야 덤벼 아 이게 안죽어? 어? 엇 주워 아... 쎄진거 같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기어를... 팔아서 밟은팔이 해야되나보다 내놔 음... 건너편삽이구만 이쪽인가? 뭐야 오와... 밤수 밤수 흠...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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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개 노가다 게임이잖아 개 노가다 게임 어디 이거 310주니까 길에서 먹을 필요가 없네 진짜 업글 다 해버려야 겠다 뭐 좀 다 되는 거 아냐 3,000개가 있는데 보라색도 은근히 많네 퍼져서 그런지 아 18레벨 찍어야죠 강한 기술인가 보네 레벨업을 빨리 시켜줘야지 내가 편하게 갈텐데 8 밖에 안되네 그럼 네페우를 쏴보자 아야야야야야 어디 임팩트 없네 1,000개 모르겠다 좋은건지 8자리도 한방에 못 죽여놨는데 5,000개 를 치고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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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데미지가 화끈하구만 오우야 뭐 머슬파르트 뭐 머슬 뭐? 오우야 어우야 이거 하다 죽겠다 씨 기침 왜 이렇게 나냐 어 그게 아니었군요 자 하겠습니다 자는데 개형님 자는데 토론가 인형 땡긴다 얘는 요리 인재는 아닌데 기술 인재인데 딱 보면 기술 쪽에 능력을 받는 애들이 많네 수련하러 가자 경험치를 대체 얼마를 줘야지 레버브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레버브를 안 해? 아.. 만사천을 줘야 돼? 14번을 잡아야 저러.. 저러.. 14번 이상 잡아야 되네? 한꺼번에 덤비면 안됐냐 얘들아? 미치겠다 야 나 미치겠다 야 나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야 와.. 겁나 세다 500이요? 얘들아 한꺼번에 덤비자 얘들아 물 밑으로 내려가봐 좋은것 좀 없냐? 물에? 게이지 없네 숨 게이지 그런거 없네? 갑자기 죽이지는 않겠지? 왜 아무것도 없니? 뭐야? 아 생선을? 휘이.. 이게 뭐야? 아 숨 게이지 있네 이따 다시 온다 어딨어 뭐야 누구야 덤벼치러 왔구먼 저 로고 진짜 원없이 죽였다 진짜 원없이 죽였어 원없이 죽였어 아주 그냥 수정 조국도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셈입니까? 팔아 봐야겠구만 어 잠깐만 X때 X때 야 큰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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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동굴빛이었네 정만 줄창 있어 오우 오우야 진짜 수련장이 어딘데? 아 저거야? 저쪽 섬 가서 음식도 사고 해야겠다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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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떡 퍼떡 피시가 풍년이여 크 강적이다? 지금 뭔 모음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궁금하게 어? 아 내 아이템 좀 사봐 조각 그 나발인 조각인지 어디 안 사냐 진짜? 아 원석은 있네 머신 파츠야 한 번 못 팔겠네 그럼 구하기도 어려운데 야야야 맞다 나 회복템 좀 팔아라 뭐 크게 올릴 거 없이 그냥 회복템만 써도 될 거 같아 계속 꼬르보니까 열 개만 줘봐 팔아야겠다 저거 이거는 팔겠네 가격 잘 쳐주네 아주 그냥 비싼 거 좀 안 파냐? 비싼 거 좀 안 파냐? 뭐뭐 들어갔더라? 데미지가 짱이다 비싼 거는 안 되지 양질 양질급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지금 돈을 모아놨다 한꺼번에 해야 되나 아니면? 고슬밥이 베스트구나 쌀 달걀 당근 오케이 오케이 내놔봐 어 이렇게 하면 또 900개야? 이건 아니지 한 번 질러볼까 그럼? 600개씩 쌀 당근 어차피 돈이야 뭐 나중에 또 벌어지겠지? 와다다 하다보면은 웅 안 돼 위에 있는데 달걀이었나? 웅 왕 5 2 좋아 2만원이면 충분해 하... 지옥의... 지옥의 요리다 언제나 요리 아니야 아... 아 7레벨까지 더 찍어야 되는데 절대 무리지 지속시간도 필요 없고 반드시 대성공간다 저거 너무 갖고 싶다 15랭크면 있는거 지금 다 여기다 꼬라박아서 시너지받게 해도 안되는거 아니야 15랭크면 7랭크면까지 가야되는데 그냥 여기서 달리자 아하 끔찍하다 5랭크면 100개면 7500이잖아 엄청 세지긴 하겠다 데미지도 확인해봐야겠어 좋아 다 운게임이야 야 왜 이렇게 운 좋아 나 내기는 것도 일인데 만드는 것도 문제네 만드는 것보다 먹이는게 더 문제잖아 먹이는 거는 여러개 나올수도 있으니까 이거 애니메이션 목구기 하나? 한번에 만들어봐 한번에 수백개씩 이거 오늘 나온게임입니다 저는 볶음밥을 수백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드래곤볼게임을 사서 볶음밥을 만들줄이야 볶음밥 먹고싶다 이거 보니까 이제 100개 했어? 야아 와우 이거 다 만들면 매겨야되거든요? 매기는 데 한 시간 두 배 들어갈 것 같다 내 생각에 매기다가 방정할 것 없던데? 하하 아니 지옥의 볶음밥 파티야 하하 녹화를 안해도 될 지경이야 이정도면 녹화를 꺼놓고 다 매긴 다음에 다시 녹화 시작해도 될 정도야 자동으로 눌러주는 키 같은거 없나? 손아픈데? 이거 다 매기면은 데미지 한 150은 되겠다 하하 올라가는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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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정도 되지 않나? 아 그건 없나? 레벨은 8비루가 없겠는데 너무 세져서 데미지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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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하게 먹어야지 밥을 먹으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 보여드릴게요 스테이더스 마우스가 보이나요? 근데 화면에? 잠깐만요 아 나오네 스테이더스 추가라고 보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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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왜 만들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만들어야 돼 요리 효과는 3분 지속 되는데 스테이더스 추가는 0구 지속입니다 하나 먹일때마다 체력 75랑 공격력 격투공격력이랑 기공공격력이 일씩 올라가요 먹일때마다 이걸 다 만들고 난 먹여야된다는거죠 150개인데 이게 두개씩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한 내서 250개 정도 나올거 같은데 언제 다 먹여? 싸이어이니까 다 먹었어야겠지? Там 몇 가지 다 먹었 Theory 와 이런것도 차 코스요리 되면 좋을텐데 조금 있으면 반이다 이번화 끝나기 전에 다 복음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면서도 황당하네 어 드디어 반 200개 먹는다고 치면은 어? 못 만든대 잠깐만 야 못 만든라고? 재료 어떡할거야 그러면 먹어도 열받는데 못마고 못먹으면 더 열받지 아 이거 그거구나 아 1000이구나 데미지가 10% 올라가는거네 10% 주시어 금방 먹는다 먹는거는 귀신까지 먹는다 싸이온이라 그런지 아 난 저건줄알았어 난 이건줄알았는데 방어력이군요 저것도 999인데 살때는 오지게 사게 해놓고서 먹는것도 저렇게 먹네 재수없게 살살먹네 기공 공격력은 10% 이상 올라가는거네 15% 올라가는거네 아 200개라 그랬지 내가 아 99개 나왔네 반했는데 200개 많네 그럼 20% 올라가는 데미지 기공은 엄청 세지는거네 개왕권 쓰면 20% 올라가는데 야 이거 할만한데? 고바는 하하하하 개왕권 개왕권 쓰는거보다 더 세지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체력 올라가니까 개왕권은 체력이 왜 떨어지는데 체력 미친듯이 올라가는거봐 200개면 몇 올라가 15000도 올라가는건가? 아니지 아니 10개 어 맞네 7000 1개 75 10개 750 100개 7500 15000 올라가는거네 미쳤네? 탁 어? 너 능력치 2씩 올라가냐 1씩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어 왜 2씩 올라가? 아 여러분 데미지 40% 세지는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2.. 2씩 올라가야되면 해보니까? 2씩 올라가는거 아니었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친게임이다 하하하하 야 진짜 미친게임인데? 야 저장하자 게임 튕기면 나 진짜 자 뒤지겠다 나 진짜 억울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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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인데 왜 저렇게 올라가지? 아 뭔가 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거 메커니즘이? 하하하하 야 40% 올라가는거 아냐 그러면은 체력도 30% 올라가고 이거 안할수가 없네 겁나 사기네 레벨 한 10정도 전투병인거 같은데? 더 올라가는? 고정으로 올라가면은 그 30짜리 애들도 죽일수 있겠다 잘싸우면은 야 겁나 사기인데? 이 짓을 또 하고싶진 않은데 하하 돈쓰는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질렀는데 엄청난 노가다가 됐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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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전투력 진짜 무한대로 올라가겠다 진짜 살 매기면은 이거 75인데 맨 밑에 있는거는 1000인거 아니야 그럼 100개 매긴다고 생각하면은 10만 올라가네 10만 체력 와 미쳤네 돈도 낮은가면 더 줄테고 문제없겠지 어허허허허 너무 웃기네 나 능력치 올라가는 폭이 높다는 걸 아니까 재밌어졌어 볶음밥 먹이는게 한번 더 먹일까? 이거 방어력 진짜 끝내주게 올라가겠다 방어력 올라가면 가차 없겠는데? 요가는 완전히 이제 밥심으로 싸우는 거야 볶음밥 볶음밥 맛 가차 없던 아 뭐하는 짓이냐 게임을 하는건지 뭐하냐 나 진짜 나중에 코스요리나 좀 많이 매겨봐야겠다 나중에 코스요리나 좀 많이 매겨봐야겠다 아 왜이렇게 잘 안뜨냐 갑자기 그렇지 미친듯이 뜨더만 요리가 짱이네 요리가 짱이네 요리의 상승폭은 비교가 안된다 다른거랑은 요리가 요리가 막 사기전에도 복구멍 많이 매겼으니까 200개 넘겠다 이미 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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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리 방송됐잖아 요번이 이제 복구멍 보면 통하겠다 야 저장 또 해야겠다 이거 나 2회차 못하겠는데 이 게임은 요리가 너무 역겨워서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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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ooooyt 밥만 배겨도 얼마가 올라가는거야 내퍼 씹어먹겠다 이제 갈아 마시겠다 갈아 마시겠어 야 이 초마생코 엄청 세겠다 힉힉힉힉힉힉힉힉힣 지금 여유롭게 7만을 다가왔네 아빠를 뛰어넘었어 야 나메크서원가서 베지터 네가 죽이면 되겠다 야 그냥 자봉도돌이야 그냥 쌉가능인데? 야 자봉도돌이야 쌉가능이네 진짜 ica 가메 엠 그림 앤이 굳 앤이 엠 앤이 앤이 아멘 손 씻고 왔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손 씻고 왔는데 야 미쳤는데 전투력 올라가는 것 봐 이야 4,400 끝났다 영상 이거 편집해서 하나 써야겠는데 또 야 덤벼 보자 한번 오 야 두 마리 사라졌어요 페이터 네베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민기촌 도사 가자 뭐야 지나가기만 해도 사라지네 뭐야 나 어딨어 뭐야 지려버림 흠 아 아 맞아 나 이거 해야되는데 믿고 있었다 이건 또 15레벨 꺼네 덤벼 야 걔 이지 모르겠다 이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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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가는 데미식 달라 막았는데 뒤로 들어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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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인마 어 야 기공 대미식 40% 들었다고 40% 배미식 2배야 잘 가고 그냥 무시하고 때려 뭐 스킬 쓰던 말던 무시하고 때려 일어나 뭐하니? 데미지 졸라 무식하네 야야 생코 세 방 가느냐? 좋아 배웠니? 아 배웠네 스턴 데미지래 근데 레벨업은 언제 하냐? 박 터지게 싸워놓고 안녕하세요 타무스 네? 다른 분들도 안 계시나요? 런치 이젠 우치에 이소로운 여자들이 있었는데 전신판을 쫓아가고 사이아진과 싸이아진 그래서 크리딘 그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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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는 콜드대왕을 안 만들어도 런치는 항상 만들었잖아 멀드맵을 통해서 나가라 오케잇 간다 개항권 두 번 쓴 어바니가 간다 한번 비벼볼까? 슈왕한 적 쌉가능일 것 같은데 Una 찢는다 혹시 모드로 혹시 모르니깐 혹시 모르니까 저장 상대해볼까? 십가 레벨 부대기들은 관심 없구요 29 쟤 쟤 쟤 야! 레벨 두 배 차이 한번 빌려보자 들어와 아 이 찌꺼기들 뭐야 꺼져 냄새나 꺼져 다음 고객님 자 다음 고객님 이리 오세요 이 압도적인 파괴력 하 보험 ising 야 50미터까지 가까이 와도 반응이 없네 어 딜 들어간다 너무 체력 많다 인간적으로 셋다 29야? 뭐야 덕이 지금 야 야 못 이겼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레벨 3배 차이는 좀 레벨 2배 차이는 좀 심했네 엠 딜이 들어간다는 거 절대적인 차이도 어떻게 기겨질 만큼의 데미지를 확보했다는 거 저거 이기려면 진짜 미친듯이 먹어야겠구나 미친듯이 먹어야 돼 진짜 배 찢어질 때까지 기술부터 급이 다르네 저 미친 로봇을 30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긴 한데 인조인간도 아니고 공룡좀 잡자 공룡좀 잡자 공룡좀 잡자 밥 먹이려면 공룡 잡아야지 고고 호Su 이리 공룡 공룡 없니 좋아 정면으로 와 정면으로 와 어! 저기도 있다 야! 보기만 집해 어떡해! 어디 보자 날라가 날라가! 어디 Fire 날라! 그렇.. 불 가자 자 뭐 어디로 가는거 선착토수로 가는거야? 다음 요리노거단은 요리 맥스 찍고 해야겠다 그냥 적당히 사먹고 고마워 야 볶음밥 200그릇을 처먹고 배가 고프다고? 미친새끼 이거 좀 아동학대스럽긴 한데 맥인데 던져있어 아니 저거는 사과다 철원석은 어디서 좋은거야? 이건 뭐야? 또 없냐? 철터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많았으면 오히려 좀 번거로웠을텐데 스킬 배우고 할려면 아니 야 야 야 제발! 흐흐흐 흠? 아오이 가위다시 각오는 이 때가 똑같이 아는 사람은 란지さん구나 뭔가... 뭐 멍떤 뭐... 으흠 넌 내게 나 뭐... 나... 뭐... 아 런치 성우인 사람 죽었나? 목소리도 다르네? 야 뭐야? 야 메러! 런치 선 넘은 거 같은데? 런치 선 넘은 거 같은데? 갑자기 오늘? 아니 이게.. 짱 넘었어! 잘 가고 예이 1500 레인보우 오브 2개 예이 ソンゴクウみたいなやつだな え?なんでお父さんのこと知って 悟空のガキだと? あいつらは俺の大事な地図を盗みやがったんだぞ え? ええっとその… いい加減にしやがれ ええ!す、すみません! じゃ、じゃあ… え? ランチは俺だ! え? え、でも青い髪だって… いろいろ事情がありますよ まを得意を知ってはしろ! うわー!最早く地図を出し上げて! え、はい! その… す...ありませんわ! 死になるだけから走ってから Tableらしいでやがれ! リラッシュゲームをやってやがれ にこれでもなくて… ねえ… いろいろ地図が戻ってきたぞー! すみませんでした あ Reagan 、今までダウンを飲んだながら 아 천진반 죽은거 런치가 몰라? 애니메이션에서 알지 않았나? 술 먹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이제 원작 설정이 아니었나? 보고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먹어서 얼마나 올라간거야? 체력 2만 추가 야 와 야 기초공격력 460 추가 50%세요 50% 야 미쳤네 아주 강해진 부분이구요 아 런치는 돌아왔다 ㅋㅋㅋㅋㅋㅋㅋ 오오~~ 야 코스 자 런치 어 런치 엠블럼 요리 저렇게 잘 해줘? 저거는 런치가 요리를 얘네 엄마보다 잘하네 아 인터뷰 중에는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꺼지시고요 관심 없고요 인터뷰 같은 소리 하네 야 요리나 해줘 아 여기서 해준게 아니군요 요리를 대접해준게 아니야? 야 코스 한번 해봐 아 아 어 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바꾸면은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아 소프트 전용이야? 개찐다네 생각권 있어야 돼 아 이거 에너지파 좋은데 기분상 한번 해보자 크리링이 트리가 있어? 크리링을 내가 쓸 수가 없는데? 왜? 아 근데 크리링 겁나 약하다 잠깐만 저거 절반이야 내 절반 원래 저도 이정도면은 원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거 아닌가? 라메크성에서 생각하면은 오바니가 많이 세지긴 했구나 미친 듯이 강해졌네 체력도 안보인다 얘는 뭐 체력이 뭐가 중요한가? 아 아하 어 얘 쎄다 앞치마 주네 얘는 친밀도 올리면은 진반이 어딨니 쓸데없는거 올리지 말고 요리나 올려줘 그럼 스테이더스 부가효과 10% 기대된다 야 이거 요리 빨리빨리 올려야겠구만 두루마리 모양 뭐야? 야 크레이딩이 확실하게 물청소사 높다 물청소사는 야지비 러브웨이보다도 적은거 같은데 지금? 아 바지락이 이런데 나오는구나 맵인가본데? 저 올라가야되나? 못 올라가는데? 하아 가자 다녀올까? 서브 있는덴.. 어 서브 있네 밤블를 주실래요? 비 일로 오냐? 요건 있나? 부탁하고 싶은게 있다 야 4500이면은 해야지 아 근데 왜 레벨 났지 내가? 다 16이네 여기 게스트가 요건을 엄청 해야되는건가? 우주선이 필요하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는건데? 여긴가? 아 호포레이션 밖으로 나가는거 아니지? 아 아 나 진짜 순천 순천 지구를 뭔가 밤만 보는거 같다 반 바퀴만 보는거 같다 4분의 1정도 보는거 4분의 1정도 음 공룡도 있네 저쪽에 공룡도 있네 그게 lowers 크레즈님 도와줘 같이 쏴줘 아 아 아 야 보아사 한방에 보낼라고 했거늘 어디가세요 고기주세요 고기 이거 로봇도야? 잘 가고 잘 가고 야 미쳤다 진짜 미쳐버렸다 모든 능력치 50% 상승 지려버렸다 개왕권 대체 왜 있는거야? 밥 먹으면 이렇게 세지는데 어? 개왕권으로 두배 세져도 밥 많이 먹는게 최고네 야 이거 개왕권 20% 상승 누구 코에 붙여 그거 그딴거 이해가 안된다 뭐야 도란날 도란날 아 너무 세서 괴리감이 된다 레벨은 비슷한데 분명 어 레벨업했다 드디어 뭐 올랐어 방금? 아 아 내가 레벨업 한게 아니라 클링이 레벨업 했구나 아이씨 쓸모없는 녀석 아니 거의 올 때 아 아 아 이거 주웠습니다 음 그렇구만 통신기록을 저장하는 집이었을 것이야 복원해봤는데 오 이거 서브 더빙은 안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다 있네 근데 서브만 더빙 안해놓은 건 참 웃긴다 또 새로운 별을 찾기 돌아다니는 건가 왜 잡니를 그때야말로 푸 저하대 위치는 반대가 될 것이다 프리저 내용을 약간 이제 언급하고 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이 게임 하는 사람 중에 프리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드래곤볼 몰라도 프리저는 알텐데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그 게스트가? 음 표지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있으면은 발견이다 아 크리빙이구나 볼까? 아 이거를 하고 그 다음부턴가 보다 이거를 플레이 한 다음에 메인은 또 13이네 웃기네 이거 왜 안뜨나 했네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아무리 해보면 알겠지 뭐 안하면 말아 어차피 뭘 얻던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 돈이 최고야 내가 왔어 엠블렘을 주시오 우마왕 엠블렘을 주시오 내놓으시오 개머리는 왜 남의 집에 나보다 먼저 가는 거야 아이고 어디가 로딩 빠른 거 너무 좋다 아 고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요리해 주실? . . . . . . . . 아 왜 이렇게 다 되냐? 당스럽게 안 쓸 거 아니야 이거다 아니 나는 매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대버리잖아 이거 참 곤란한 걸 이거 능력치가 진짜 좋긴 하다 이거 요리 효과는 지속시간 내는 코스 요리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다 먹어 치워야지 아 얘도 올라갔나보네 크리링도 아마도 안 올라가도 상관없고 다녀왔어요 어 잠깐만 아 뭐 하기 전에 뭐 보내주겠지 메인이 13인데 서버가 16,17이었잖아요 이게 다 먹이면은 피콜로 손오공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냥 맘 놓고 먹일 수 있어요 피콜로는 음식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음식보스 다 받고 있어요 그렇군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코르마상 아 나 이제 서브 못 받는 건가 이제? 나 타워파이파이 잡아야지 엠블렘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그니까 메인이 13인데 서브가 다되겠 아냐 아 이거 아니겠지 메인이 13인데 서브가 다 되겠 아... 7화부터야? 안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불러오자 불러올 수 있나 근데? 이거 불러와야 돼 잠깐만 이거 불러와야 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어우 씨 어... 어디야 여기? 아 런치 찾자부터야? 아 야 근데 서브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화면에 출력된 서브를 다 해야되는거네 암록 다 놓쳐버리는거네 놓친 서브 있나 혹시? 어... 없네 어... 놓친거 없네 그래... 봐야지 그치... 이게... 금방이야 음식은 다 먹은 뒤잖아? 어... 그러면 음식 먹은 뒤엔 불만 없지 솔직히 말해서 어우 씨앙 어 근데 왜 이렇게 화나지? 아... 미쳤네 진짜 게임 뭐가 문제야 어우 얘 야 다 내나봐 좀 쳐주세요 좀 쳐주세요 추억의 땅에 맵에 한개 표시됐습니다 뭐가 표시된거야? 저건거? 깜빡깜빡거리는거? 그럼 런치 깨고 갔다오자 다행이 갈꺼니깐 다행이 갈꺼니깐 깼고 얼마 전이네 런치 보내고 난 날카로워 후원 막아놨습니다 아... 빨리 빨리 제거하자 빨리 빨리 제거하자 안람이 아 아 아 없다 딱 돼 대빵 근데 오버킬 추가 그런건 없네 극한에 이득 중이기 때문에 리셋이 된 지금 더 이득을 취하겠어 아 세이브 해놨서 다행이다 근데 서브 못 볼뻔했잖아 나 타워파이파이는 만나야지 나 아까 근데 분명히 서브가 그럼 떴었어야 되는데 뭐가 꼬였었나 보다 한번 나갔다 들어왔어야 됐나 보다 깜빡거리는거 이게 뭐냐 그럼 나갈까 메인 밟고 야 근데 서브 저렇게 다 만들어놓고 안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만들었다니 무시무시하다 진짜 어떻게 메인 레벨이 13인데 서브 레벨이 16,17일 수가 있냐 겁나 헷갈리게 만들었어 좀 맞춰놓던가 경험치를 많이 줘서 아 이거 다시 설정해야되네 아이씨 흠 뭐야 파티 고르라고 일단은 크리링은 기온차로 바꿔주죠 아이씨 아이씨 쿵쿵쿵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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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 일만 일만 더 주세요 이거 먹자 잠깐만요 타르코프가 뭐죠 뭔지 몰라요 이게 안합니다 저는 FPS 게임을 잘 안해요 효과 지속시간 50% 상승 야 38랭크만 더 주면은 행복사 하겠다 행복사 하겠어 야 너는 그 천진반은 너 요리로 빠져야 되냐 그러면? 진반아 진반이 아 런치꺼를 연계되는걸 보자 흉악한 이중성 얘가 누굴까요? 얘가 요리면 좋겠는데 누군진 몰라도 거부값은 안되니까 얘는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엔지니어 기술이 지금 어플에서 엔지니어인지 모르겠지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근데 저 29짜리가 제일 낮은 애인데 저걸 저렇게 못잡아 버리면 여기서 전혀 못잡네 그냥 아예 진짜 엄청 밥을 먹여야 되나? 아 서브 깨면은 16도 찍겠다 그럼 주는거 보니까 어 볶음밥 먹고 싶다 볶음밥이랑 먹어야겠다 아 맞아 나 공룡 잡고 막 개지랄 떨었는데 또 잡아야 돼? 야 누군지 몰라 빨리 와봐 그렇지 12레벨을 누구 코에 붙여 사라져 사라져 8레벨 깜찍하게 거짓없는 녀석 여리쏘 벤지 왜 씹혔냐 나 차지한거 잉룡 없니? 잉룡아 나한테 극한의 이득을 줘 잉룡아 이거 진짜 탱노가다 게임이긴 하다 거의 동네빈 애들 잡아도 겸지에 거의 안들어오네 고고 고고 그래 모든걸 다 보겠어 이 게임에 있는 모든걸 다 보겠어 듣바로써 하나도 못보고 넘어갈수 없다 모든걸 다 물고 빨고 즐기겠어 같은걸 두번 볼순 없지 잉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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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블 줘야 돼 너거들이 잉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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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이게 원래 주는게 맞는데 다시 와야지 주는거 같다 잉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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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비쯤 이동이 됐죠 지금 잉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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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가 부르마 있는데야 이 미친 미친 메커니지마 지금 돌아가면 무조건 그거고 다른 데 갔다 가자 저 선두 모양 거슬렸어 계속 선두 준이 혹시? 선두 껍데기라도 줄 생각 있니? 선두 껍데기라도 줄 생각 있니? 선두 껍데기라도 줄 생각 있니? 혹시 적정 레벨이 16이라서 내가 못 받는건가? 그건 아닐텐데 항상 고래벨꺼 받았는데 다 간장은 없는가 와 이거 음식 되게 많을 것 같다 내려가서 좀 돌아보자 돌기만 해도 막 나올 것 같은데? 음식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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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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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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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어 그렇지 눈치 다 내놔 뭐야 네? 잘못했나요? 아 와우 돼 필요없어 놀랐잖아 뭐가 괜찮겠지야 딱 돼 아 금이다 금 디메달 아 저기 있구만 Phoebe 오오 아 휴 drag 아니 아저씨 이거 뭐 하세요 번뜩이는 빵 어우 나는 되게 잘 준다 나 생선 줘봐라 내놔 뒤지기 싫으면 그렇지 이제 낚시 따위 안 한다 딱 된마 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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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도망을 가 이제 줄 거지 퀘스트 뭐 버그 있냐? 뭐 퀘스트를 안 줘 이걸로 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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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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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내놓으세요 달걀은 사랑이지 수리했는데 뭔가 이상해 강한 힘이 느껴지고 있어 지구엔 그런 녀석이 없을텐데 오버니 잠깐 보고 와줄래? 거북할아버지보다 강해 타워파이파이가 세우니까 거북할아버지보다 셌구나 그때 천진반한테 오리지널 대회에서 개 털리긴 했지만 공식 설정으로 더 센 걸로 압니다 180정도 되지 않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쩔이라서 어 개 쓸모없는거 나왔어 뭐냐? 장난하냐? 빅년 매기는건가? 소리로 털리기 아즈어어어 빅년을 켤 수 있다 이 말이구나 다 arch이겠네 그땐 그땐 아 이거 뭐 거슬린다 이거 먹어도 별 의미도 없는데 겁나 거슬려 부위 씨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왜 안 죽어? 야 괴물도 죽는데 딱 돼 딱 돼 야 기원잠 한 번 박아봐 기원잠 60개씩 주는 거 진짜 개호바다 너무 많이 준다 인간적으로 그럼 흥미롭군 뭐야 이 녀석들이었네 내가 물리치겠어 아 타오파이파이가 다음 퀘스트인가 보구나 수출 퀘스트 얘면 야지롱이보다도 세지 않나? 쯔흫 왜 됐어? 쟤는 왜 옆에 있다 맞은 거야 연잠 뭘로 잡을까? 아 저거 너무 화끈하다 너무 속 시원해 어레 양질의 당근 어 좋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먹기 힘든 거 아니야? 저 양질 시리즈는 그러면 내가 고레벨 구간에 가도 못 얻나? 재배매는 녀석이었구나 씨앗이 남아있던 거 아니었을까? 좋아 사랑의 앞치마 저거는 요리에 쓰는 거겠지? 어? 야 뭐 재배매를 준다고? 재배맨 요리 겁나 잘해 파리야 재배맨 요리캐네? 넌 시너지가 있냐? 넌 순정이 있니? 하... 쓰읍... 쓰읍... 한계... 한계 돌파해서 개발 개발 와 너 진짜 낫다 근데 요리는 또 신기하게 15까지 밖에 안되네 8이나 되는데 지금은 야무치 어? 어 왜 연동돼? 제트에서는 안됐잖아 히익 요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요리가 짱이라고 보고 다른건 1% 지금 막 4% 이렇게 주는데 찍어도 요리는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액션 RPG입니다 액션 RPG 나는 이거를 처음에 했을 때 제노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노보스랑 많이 다르더라구요 클리어 방식이 제노보스는 그냥 이제 격투 게임에서 같은 AI 만나는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이제 패턴이 약간 있는 RPG 보스몹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키 누르면 피해지고 그런거 있잖아요 특이한 플레이더라구요 아 오공의 집에서 나오는구나 파워파이 파워파이? 개뜬금 없네 한방 아냐 한방? 이 건방지게 지금 왜 이곳에 있는거지 어 야 둘다 주나보다 어 더빙 안돼 있구나 서브라서 물러서 있어 불량한 녀석들이야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단 말이야 돈만 빼달릴 생각이겠지 뭐야 개뜬금 없이 아 원래 이제 천진바이랑 차오즈가 괴물을 풀어가지고 보호비를 받았었죠 처음 등장했을 때 오리지난에서 잘 만들었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는데 짜임새도 되게 좋고 원작을 따라가면서 쓸데없이 막 늘어나는 부분 다 없애버리고 갈수록 명작만 나와 다 비슷한 비슷한 게임 만드는거 같이 보이는데 솔직히 드래곤몰 게임하면은 갈수록 진화하네 애니메이션 기반중에 제일 잘 맞는거 같아 약간 보면은 디지몬 게임은 대체 언제 쟤도 나와줄거야? 조회수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난 사실 디지몬은 별로 안좋아하겠단 어 진짜 근데 괴물이 있네요? 물리쳐주겠어 근데 그래픽이 이게 되게 좋아요 게임이 가끔 보면 놀래 그래픽 잘 모르겠는데 싶다가도 막상톱 보면은 날다가 딱 보면은 이게 고속으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임팩트도 화려하고 아 내가 말하는 소리가 다 씹힌다 악 자 빨리pt 죽여야겠네 자 빨리 얘가 죽여야겠어 아 이제 고속으로 날아다니고 그래도 끊기는.. 끊기는거나 뭐 프레임드랍 그런거 전혀 없고 엄청 매끄럽고 매비동도 엄청 빨라요 로딩도 엄청 빠르고 괴물로 쓰러트렸다고 바보같은 소리 나도 차도 못쓰러트릴지 모르는데 난 로딩 빠른건 상상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애니메이션기만 게임이니까 드래곤몰만 유독 잘 만든다 진짜 이런 꼬맹이가 난 사실 원나블을 몰라서 한번 해본적 없는데 관련 게임은 괴물같이 강한 애송 네놈 아비의 이름이 뭐냐 야 뭐야 나랑 붙어 엠블렘을 내놓던가 전투 안만들었나? 타워파이파이는 못나나 생각해보니까? 아 얘 못날지? 아 그럼 전투가 없겠구나 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주는거구나 헉 타워파이파이 개 쓸만한것 봐 하 볼일이 생각났다 난 돌아가겠다 제대로 어디보자 너무 잘만들었잖아 볼까 한번? 아 브라더스가 있네 요리로 둘다 주자 그러면 브라더스 신호지 맞으면 되겠네 아니 학선료 쟤네를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너가 이럴로 나와봐 나오고 이게 맞다 이게 맞네 이게 이게 맞네 그럼 이제 런치가 시너지를 못받네 문제는 아래에다 해야되는구나 런치까지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되네 여기 두자리에다 넣어야되네 얘네 신호지 맞는것도 골 때리네 진짜 아 얘를 왜 데리고 와 쉬워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학선료가 들어가고 그쵸? 같은 초록색 대머리인데 받는거 없냐? 와 야 끝내준다 야무치가 좀 많이 들어갈거 같은데? 야무치가 야무치가 천진만이 들어가네? 맞아맞아 그러면 이거 야무치까지 연결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가 들어간데가 없 셋 넷 없네 아 야무치까지 해주면 진짜 좋을텐데 쓰읍 좀 아쉽네 한 한개가 있구만 아이 뭐해 어바나 운동해라 이제 이게 연결이 안된다고 이거 두개가? 아 극혐인데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직 필요 없는데 이거지 야무치 포활은 없을거 아냐 변신 유추 오룡이가 있어야 돼 오룡이가 오룡이 꽤 있어야 된대 오룡이 꽤 있으면은 아 잠깐만 아니 니가 뭐 없냐? 셀 주니어는 셀이랑 같이 될거 같은데 생각에는 근데 저 최악의 파종이 뭐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까지 하고 올려 다 헉 겁나 좋아 맥스야 와 와 와 요리팀을 하나 짜놔야겠는데 이 정도면? 오랭크만 더 주면 된다 요리 요리 시너지 앗 앗 공수해보자 하지마라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됐다 헉 헉 와 미쳤다 헉 헉 헉 경험치를 줄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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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되게 좋은데 내가 멸시하고 있긴 한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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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도 안되게 세졌다 지금은 스토리 엔딩 경험치 받으면 레벨업 가능? 레벨 몇이야? 18000 레벨업은 안되네 그래도 많이 강해졌어 와 넘나 좋은거 요리 줄래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게 먹은 다음에 추가될 때 붙나보다 추가 보너스는 아하 먹자 아 나 근데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녹화 올려야되서 중간에 한번 끊어야겠네 내일 해야겠네 지금 오늘 얼마나 했죠? 8시간 정도 했나요? 내일 해야겠네요 하긴 나는 남는게 시간이기 때문에 백수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받은 자 백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연락이 오지 않는 한은 그 다음 챕터에서 먹이자 이건 만들어만 두고 이거 맛있어 보이냐 다음은 넘어가 두죠 미리 다녀왔어요 이거 봤으니까 이거 레벨업 하게 해주네 사랑의 앞치마 사이아진 탓도로 격돈 노스에 치큐 아스쿠아렛다 시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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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니까 너무 좋고 응 볼까 어짓습니까 아비제왕 프리저 노릇돌아 전설의 초사이언이 뭐만 부르죠 딱 여기서 였었나 아비제왕 시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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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진짜 엄청 재밌게 했습니다 노가다까지 막 돌릴 정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